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시각장애인 북주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39회 영어 점역사 점역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첫번째 내용 항상 이 점역문제 앞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아주 간략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번째게 뭐죠 25.k.-p. 자 요렇게 되어있는게 먼저 나오죠 자 요놈을 찍을때 자 25.k.-p. 자 요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올바로 이해를 아 저 점역을 할 수 있는데 자 25.k.-p. 자 요게 k가 지금 독립이면 이놈이 knowledge가 되죠 knowledge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독립이 아닙니다 왜 25.k.-p. 자 25도 붙어있고 여러가지 같이 붙어있죠 자 이 알파벳 단어 약자는 독립일 때만 그 약자를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25.k 전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k만 써도 그냥 k가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일교점자 기호표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하이픈 p.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p. 자 p는 앞에가 하이픈이죠 그리고 뒤에는 점 하이픈과 마침표 사이에 있을 때 이놈은 독립입니다 그럼 독립인 상태가 되죠 독립인 상태는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게 그냥 p만 쓰면 p풀이 됩니다 p풀 따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p풀이 아니라 p죠 그럼 이놈은 p풀이 아니라 p다 그럼 일교점자 기호표인 56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온라인 점자학교 통일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에 가보시면 거기서 단어가 언제가 독립적인지 언제가 비독립적인지에 대한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 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죠 자 딜라이트풀인데 여기서 라이트 L-I-G-H-T가 모두 굵은 글자체로 자 그러면 이제 굵은 글자체 시작표 해줘야죠 4,5점에 2점 그렇죠 굵은 글자 단어표를 해야죠 왜냐하면 글자가 2개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L-I-G-H-T까지만 굵은 글자체이기 때문에 굵은 글자체 종료표 4,5점에 3점을 딱 찍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라이트를 이제 굵은 글자체로 열고 닫고를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F-U-L 이거는 풀 어미학자인데 자 어미학자의 성질 아시죠?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어미학자 앞에는 알파벳을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저는 알파벳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굵은 글자체 종료표가 나와버리죠 이럴 때는 어미학자는 못 씁니다 따라서 F-U-L 풀어줘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4분 10초죠 4분 10초 분에 해당되는 게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초에 해당되는 게 이중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이죠 2,3,5,6 2,3,5,6 하나면 프라임 하나 분도 되기도 하고 피트도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3,5,6 두 개 프라임 프라임이 이중 프라임인데 이거는 초도 되, 시간으로 보면 초 이제 각도에서도 초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길이로 가서는 인치가 되죠 인치 그 다음 3번 슬라이드 열어줘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제목줄은 다섯 번째 칸부터 씁니다 왓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열었죠 common, knowledge, 작은 따옴표 닫고 자 이 knowledge 자 이 작은 따옴표와 함께 있을 때는 이거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냥 k만 써도 knowledge가 되죠 and who decides 이렇게 끝에 단어의 끝에 2,3,6이 붙어 있으면 이놈 항상 물음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 문단 시작하죠 세 번째 칸부터 자 let's test how well 그 다음에 you 자, YOU 아프살로토피 D 자 이때 you 약자를 쓸 거냐 말 거냐 쓰셔야 되죠 왜? 드라일라 스티브 아시죠? 자 이거 독립이냐 삐 독립이냐 아프살로토피 D 이거 독립입니다 따라서 you 아프레터는 약자 써 주셔야 되죠 you'd fare on a crossword 그 다음 슬라이드 퍼즐점 그 다음에도 또 세 문단으로 시작하니까 세번째 칸부터 7 letters 큰 땀표 열었죠 큰 땀표 열고 온라인 매거진 코어 하이픈 파운디드 여기서 OUND 약자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 헨리 루이스 게이트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JR JR이 아마 주니어죠 주니어의 약어 형태죠 큰 땀표 닫고 9 letters 또 큰 땀표 열고요 Civil Rights 아이콘 후 그 다음에 Let a historic march from 여러분 history 할 때 이게 앞에 HIS가 있다고 해서 이거 HIS 하이 단어학자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단어학자일 때 HIS지 단어 일부로는 쓸 수가 없다 그쵸 historic march from Boston to 몽고메리 그 다음 슬라이드 3 슬래시 7 슬래시 1965 자 슬래시가 숫자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수표 모드가 어떻게 됩니까 수표 모드가 정지가 되죠 따라서 각각 수표를 찍어 주어야 된다 자 수표 모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5개 기호가 뭐가 있죠 예 쉰마단 빈줄 쉼 쉼표 2점 마 마침표 2, 5, 6 그 다음에 쉰마단 단순 숫자 분수기호 3, 4점 그 다음에 빈칸 숫자 5점 그 다음 줄연결표 5점 요거는 숫자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수표를 해 줄 필요 없지만은 슬래시 콜롬 다 이런 것들은 숫자 모드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수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자 11 letters 콜론 큰 단표 열었죠 2017 hit by 카디 그 다음 large b 자 large b죠 그러니까 large b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독립인 상태 앞에는 빈칸 뒤에는 마침표 그러면 이놈은 그 다음에 또 큰 단표로 닫았죠 자 이 상태는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b 쓰면 but이 되죠 따라서 but이 아니라 b다 5,6점 7점 짝 기호표를 따당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하는 게 세 번째 칸 부터죠 큰 단표 열고 people already 자 이 al과 관련된 추구들 많죠 alr already alm almost alt altogether al1456 although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who the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프라이데이 and 세러데이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스 were going to be 자 여기서 be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심표 그 다음 큰 단표 다 좋다 하위 문장 부호가 나오죠 하위 문장 부호가 be his was what 이 네놈 be his was what 이 네녀석은 무조건 하위 문장 부호와는 접하여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be 풀어 주어야 되죠 자 says polis 심표 who also contribute to 그 다음 슬라이드 new yorkers puzzles 점 그 다음에 열었죠 they knew that when 자 루니 자 루니도 되게 중요합니다 루니 자 이 o-n-e-y 자 이 o-n-e-y 자 이 o-n-e-y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으셔야 되는데 이것처럼 o-n-e-y o-n-e-y 로 되어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원 약자를 쓰죠 많이 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벌로니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못하느냐 o-n-e-y 앞에 또 o가 붙어 있어요 그럼 모음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o-n-e-y 이렇게 되잖아요 그 o-n-e-y 앞에 모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o-n-e 약자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그냥 루니 다 풀어 써줍니다 랜 언 프라이데이 심표 I was going to 그 다음 슬라임 런 언 세르데이 비코즈 비코즈 약자 아셔야죠 2 3점으로 시작하는 추거들 뭐가 있죠 2 3점에 c 비코즈 2 3점에 n 비닛 2 3점에 y 비욘드 또 2 3점에 t 비트윈 뭐 이런거 있죠 또 2 3점에 l 요거는 빌로우 뭐 이런것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 few black people publishing 자 그 다음에 대괄호 속에 crosswords 대괄호 닫고 at the times 점점 대괄호 대괄호 큰 다음에 닫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 요 점역문제는 대개 좀 중요한 상당히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지 100%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또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줘야지 진정한 점역사가 되실 수가 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